로키 선수도 자전거 타고 그 주변을 배매하고 있을 거거든요. 자, 블리자드 안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 로키! 철인 3종 경기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V7 포킹이 리키드 선수가 있는 그... 뒷면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로킹 소압해. 자전거 사이로. 자전거에서 없어버리기. 자전거 해소. 근데 로키 선수라면 이거를 두 명의 선수 정도는 한 번에 녹일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자, 발소리 듣고 소리쳐. 자, 위치 모이고 위치 모이고. 자, 로키! 로키 박정현! 아지라가 먹으려고 했었던 걸 입안에 1만원까지 들어갔던 걸 빼내왔어. 와, V7 포킹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버렸어요. 다 섭취한다면 역전 가능한 점수 되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사이에 먹을 수 있는 걸 로키가 다 가져가요. 블리자드 사줌마 느낌으로. 아니, 블리자드를 로키가 쓸 건가요? 네. 로키 돌하나요? 좋아요! 거기라서 조금 호흡을 가다듬왔더니 글라지나 죽구요. 땟은 빼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서 사용하겠습니다. 백장! 백장 보세요, 선수. 지가 막힙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슬탄도 어. tah kii기 선으로 지르르지 말아라. 네, 시간받아ㅋㅋㅋ 세팅이 되어있었군요. 그래서 타이밍 계산대로 완벽한 수비. 제 보여주는 모습이 지금 나오게 될거지 제! 왕병팀 퍼펙트! 야 그리고 윗줄에서 이노닉스 올킬? 이노닉스 올킬인데요 오 40돌파인가요 설마 키프로스 기아가 있는 쪽인데요 창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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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탈! 창궁! 오 나오나요? 명곡! 와! 와!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1대1대3이면 젠지 3! 젠지 번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침착하게 자 어디든지 선방탄 뿌리면서 천천히 내려가도 됩니다 자 상대가 지금 들어갔으면 살리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상대 하나 몰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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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인가요 자 위에서요 택구! 자 나머지 인워들은 잡으러 가야죠 나머지 인워들은 잡으러 가고 자 세팅해야죠 유리웅 키트 세팅 자 한 명을 희생해야 돼요 먼저 맞고 유리웅 키트 세팅하고 나머지 인워들은 잡으러 가야죠 탈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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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지고 내려와요 잡으러 가야죠 잡으러 가야죠 잡으러 가야죠 잡으러 가야죠 잡으러 가야죠 잡으러 가야죠 같이 끝까지 가자 2번 서클까지 자 한점 더 가져갔어요 그리고 3강 자 한 번 더 좋아 정이 역 서울! 우와! 서울! 자켓! 이야 너무 달콤해요! 달달하다! 첫 프로는 S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류탄 지금 두 개도 있습니다. 아 이거 들어갔어요. 시정에서 지금 연방탄이 자극하게 깔려져 있는데 와 지금 룩까지! 아이 뭐 보여요? 자 이제 보이지도 않는 듯 다 끊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저중인 상황까지 룩! 완벽하게 파괴이 나가네요. 와 이거 서울 선수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울! 자 가는 기준 같이 보내주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는 서울 선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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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셋! 와! 와! 선당 5천당 후에 선당이! 이야 진짜! 어마어마을 보여주긴 하네요. 아 데이터 상은 속스탑 쪽에 관점을 보여주면. 오오! 자 사람을 뒤다렸어요. 자! 나이스! 우재현! 우재현! 오늘 기가 막히기 전에 오토바이 타고 좀 들어오면서요. 환호성 지금 터져나오고 계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또 홍콩영화를 봤을 때. 이렇게 또 오토바이에서 내려가고 쌍번총을 썼던 그런! 그 이후로 이렇게 멋있는 생명을 껴 10년 만에 보고 왔습니다. 이제 진경은 슈퍼스탑! 제 꿈은 살루체입니다! 자 라인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자 오일이요! 네 들어갔어요. 이거 흔들어주겠다는 생각이 나서. 버티 웍싱을 하자! 아 수류탄 중심해야됩니다. 자 사르신가 알아! 잘렸다! 그래서 8점 8점! 나이스 8점 빛났어요! 오! 엑셉스! 엑셉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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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면 messa!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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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จ útil이 NO! 나이스! 에пstep pin remarks 진영llen sen, 결국에 다나와 아이스포츠 스스로 힘으로 경쟁자를 직접 제거하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코리아 슈퍼팁 서울 로키 이노닉스 그리고 살루트까지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걸 극복해내고 대한민국의 영광의 트로피를 다시 가져옵니다.